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구ació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injustice 여기! 아 벌레! 베이비! 빨리 와! 빨리 와! I can't wait to go swimming 아 나도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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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야지 벌레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데 난 저거 타려고 베이비 어 시끄러워 나도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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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einzel 메 너 발gew activated 우리 택시야 아 진짜 확인 Reed 평urm 추워 오케이 어 됐다 어 그 정도면 된 것 같아 웃겨 웃겨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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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 you're a lucky cat 끝 뭐 yeah I'll burn this that's cool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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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컨 잘 구성되었습니다 인아, 이거 봐봐 오! 왜? 맞어? 그럼 여기 이거 좋아, 맞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맥시가 이걸 무서워해가지고 우와, 맥시! 뭐지? 맥시, 봐봐 도착, 바디 오, 굿보이! 굿보이! 흐흐흐 예쁘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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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시. 오, 맥시. 오, 맥시. 스무디에, 위에 그래놀라 올라가거나 과일 같은 거 올라가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거 지금 먹으러 가요. 근데 너무 비싸. 볼 두 개 사면 거의 한국 돈으로 25,000원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갑니다. 첫 끼! 맛있겠다. 요새는, 오, 맥시. 이곳은 15분의 휴대폰으로 다가야죠. 이곳은 15분의 휴대폰으로 다가야죠. 오, 바쁜데. 스윗 로비는 이거 시켰어요 아사이볼인데 퓨어 아사히 윗, 초콜릿, 프로틴 그리고 그래놀라랑 바나나, 피넛버터 저는 그린블랜드 바나나, 케일, 파인애플 갈린 스무즈 그래놀라랑 바나나랑 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이 나꺼 초록색 이거 로비꺼 여기 보여줘 아사이베리로 만든 스무디랑 그래놀라랑 바나나, 다콩젠 맛있겠다 우리 오늘 로비 엄마가 저녁밥 해주신다고 해서 엄마가 저녁재료 사려고 지금 거기 가셨대요 마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가고 있어요 웨이그맨스 웨이그맨스 밈 라즈브리 어 엄마 빨리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맞았어 아 아 블러드 오렌지도 있어 그치 이거 오늘 먹을래 베이비도 과자 과자 아 그래도 여기 젠만 굉장히 감자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리얼 종류 진짜 많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응!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찰리프스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렸거든요? 단데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너무 많은가? 와일드베리 맛있겠다 블루베리 이렇게 4개 사야겠다 그래서 이것만 사면 돼 나는 끝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여기가 도시가 아니고 도시 밖에 있는 작은 타운이라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는 건지 몰라도 진짜 다 너무 친절해요 미쳤어 베이비! 헤이! 다 샀다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싫어 음... 아 네 다 샀다 짠 유니아 뭐하는 누그릇 짠 짠 다 샀다 마이티니 네 땡키유 우와 히히히히히히히 나 먹어볼래 어? 아니 먹어볼래 이거 토스트기에 넣어서 데워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근데 우리집에 토스트기 없어 너무 맛있어 찰리프스 음식 먹을 줄 아네 찰리가 인스타에 스토리에 이거 가지고 짜증난데 뭐 할 땐 나 유 러브 찰리프스 저스틴 비버 메롱 이거 리스테린 포켓 스프레이 한국에서 안 팔아가지고 아마존에서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안에 잼 들었어 비치 pa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블러스! 뭐지? 너 왜 이렇게... 지이미! 지이미! 여기! 여기! 지이미! 지이미! 저 창! 문 닫아야 되는데? 네! 야! 문 닫아! 남자! 태극 슈서! 벗었거든! 어이가 없네? 짠! 이게 우리나라에서 승무원들한테 필시템이래요. 해외 직구에서도 많이 산다고는 하는데 저는 미국에 온 김에 이거를 아마존에서 12개를 주문했어요. 지금 제가 산 시리얼이 이 시리얼 아까 방금 산거랑 이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고 8개 들어있는 패키지! 하나씩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2개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산거 이거 이 과자들도 다 다 넣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맛있겠다! 자 캐리어 무게를 젤 시간입니다. 1029까지 1029까지 응 오케이 오케이 완전 괜찮아 1 2 2 1 2 자고 일어나서 아침 9시 반에 공항에 갈 거예요. 아 싫다 가기 머리가 왜 이렇게 엉키지? 이제 로빈의 누나 집 바로 앞에 있는 누나 집으로 엄마가 해주는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의 메뉴는 치킨 살국수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에 뵙게가 잘 보고 오! 이 소스 대박인데? 이 소스는 오! 네 이 소스는 아마도 이 소스에 오! 이 소스는 오! 알겠습니다. 네. 뭐지? 네.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너 새벽에 자만 자고 뛰어다니까 지금 졸리잖아 아 진짜 so funny max is so tired right now 비가 왔어 미국도 내가 한국에 가는 게 싫은가 봐 굿모닝 굿모닝 맥시 안녕 맥시 일어나세요 안녕 이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미국 와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요거트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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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또 올 거야 너무 귀여워 바닐라엉 다닐라엉 다닐라엉 1개 뭐지? I don't think I can wait longer than one month. 한 달 넘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티켓 사과. 벌써? 앰 worst! 고기, 뇌. 타카롱이. 적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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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쏙쏙. 두번째 carefully. 그리고 손으로 먹었다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